첫 번째 질문이 학자들은 출애국에서 왜 굳이 사람 숫자를 자세히 써서 강조한다고 보는지요? 자세히 기록해 썰을 풀려다 보니 나오게 되는 오류 같은 건가요? 라고 질문하셨습니다. 정말 출애국기에 그리고 민숙이 2장 26장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60만 몇천 몇백 몇십 뭐 이렇게 되고 있죠. 그래서 어떤 견해들은 히브리어의 천을 의미하는 LF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LF가 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군대 단위 저는 군대 안 갔습니다. 누이 나빠서 하여튼 겁나 짧은 걸로 끝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군대 간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.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단위 가운데 하나로 LF라는 단위가 실제 천 명은 아니고 훨씬 적은 수였을 거다. 그렇게 따지면 이게 실제 수는 6만 명가량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추측이 현실적인데 문제는 단단히까지 나오는 것을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니 60만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. 남자만 60만이고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이고 그렇지만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거 문제 아니었습니다.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성경 읽으면서 이 숫자가 문제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성경 읽고 느에미아처럼 약간 삐딱하게 자꾸 교회에 시비 걸고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이런 게 다 구라래요. 뭐 이런 거 배우고 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에서 막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 느에미아가 한때인지 지금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비판 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뭐 이런 느낌까지 약간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. 뭐 저희로서는 교회 겁나 쉽고 뒤지게 쉽고 그러지만 교회 비판 세력이라기보단 저를 잘하게 한 것도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야말로 저는 교회 없는 그 교회가 건물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이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신앙인은 전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. 지 혼자 겁나 예수 잘 믿고 살아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조차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이런 숫자가 문제가 하나도 안 되던 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숫자가 불편한 사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과학과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나머지 교우들에게는 하나도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다. 그랬다면 이런 과학이니 뭐니가 도대체 성립되지가 않았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은 기본이 이천 몇백 년 전입니다. 이천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숫자라든지 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소술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맞다 틀리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다 싶습니다. 분명히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장정만 60만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. 이거 명백히 과장된 숫자일 거다 싶고요. 그리고 그렇게 과장된 숫자가 쓰여서 의도는 뭐냐? 애굽에 내려갈 때 겁나 적은 수가 내려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수를 많게 하셨구나. 이거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.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창세기에 수도 없이 있고 근데 딱 출애국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첫 출발하는 출애국기 1장에 보면 백성들의 수가 겁나 많아졌다라는 이런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약속의 성취이죠. 근데 그 많아졌음을 왜 60만으로 표현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뭉뚱그려 60만도 아니고 더 작은 단위 숫자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의도는 명료하고 그렇지만 왜 단단히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표현이 되었을지 뭐 사실 고대인들에게는 명료해요. 단단히까지 세밀하게 표현함을 통해 이 숫자가 정확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걸 겁니다. 그리고 고대인들은 당연히 이게 정말 글자값 그대로의 수라고 정말로 장정만 60만 얼마 얼마라고 정확하게 믿었을 겁니다. 우리도 그랬으니까요. 그렇지만 뭐 그렇죠.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이게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일이었었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문제되는 것이 생긴 것 이겠습니다. 뭐 그 정도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... 우리는 고대인이 아니라 현대인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가지고 과학을 해서도 안 되고 역사를 해서도 안 돼요. 성경 가지고 과학적인 주장의 토대로 삼는다라든지 역사적인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일 겁니다. 동시에 오류가 현대의 과학이나 이거로 근거로 해서 신구약 성경을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. 그건 현대의 기준으로 고대 문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전혀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겠다 싶습니다.